아빠한테 세배할 사람? 아빠가 용돈이나 뭐 줄 건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너네 그런 말 듣지 마지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 옳지. 건강해라. 아빠가 문화상품권이야. 좀 이따 아빠랑 책 사러 가자. 너희가 보고 싶은 책 사게 해줄게. 알았지? 네. 어떤 책 살 거야? 공룡? 어 터림에 가야 돼. 터림에 가야 돼. 그만해. 이성아는 어떤 책 살 거야? 공룡. 공룡도 그만해. 너는 이제 문학 책 사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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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은 뭔데? 저는 사실 어린 나이에 책을 많이 안 봤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뛰어놀고 좋아지면 책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다섯 살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한 번 골라보는 건 어떨까. 저기 책 많아. 많지? 이거는 책만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여기서 자유롭게 북샵핑하고 아빠랑은 위에 한층 올라가서 다섯 시에 만나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166화 오늘도 너를 배운다. 쌍둥이는 어떤 책을 고를까요? 터림 맥하듯이 어디 있어요? 터림 맥하듯이 어디 있어요? 이거 킹 아닌데 사도 될까? 응,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빠한테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봐 아빠가 오사해줄 거야 서준이, 문방구 갔어 안 갔어? 갔어?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그러면 아빠는 정말로 안 왔네 넌 퇴가 안 굴릴 거예요? 어? 어, 퇴가 안 굴려? 너 그럼 아빠한테 혼나면 어떻게 된다 이거 어? 야, 같이 같이 빨리 책 사 책 사는 날 그거 사지 말고 책 사 어? 잘 잤어 괜히 좀 미안한가 본데요? 호나! 아, 이거 좀 와봐 내가 진짜 웃긴 거 보여줄까? 이거 따라와봐 진짜 웃긴 거 있어? 진짜요? 되게 웃긴 거 보여줄까? 응 어? 흥? 한참 흥? 타! 어? 어? 이리로 와봐 타! 어? 이리로 와봐 바로 그곳은 서점 안에 있는 장난감 코너. 너는 퇴가 안 걸릴 거예요? 너 그럼 아빠 손 내면 어떻게 된다 이거? 네.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여기에서. 이거 사지 말고. 장난감 갈까? 아니. 서조이도 책 사러 가자. 서조이도 책 사러 가자. 내가 학교에 있어. 바보. 책 위하러 가자. 아. 아. 맞다. 아빠가 우리 2층 올라가기도 했잖아. 내기. 내가 내줄게요. 13,000원이에요. 13,000원. 이거 내줄게요. 네. 내가 사줄게. 네. 놈이. 네. 다섯째 됐어요? 아직 안 됐을 때 이십 분 남았어요. 이십 분 남았어. 어떻게 인정을 살 것인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아 이게 내 책이네 이게. 꽃게로 가자. 얘가 나. 이십 아야. 오만이 밤새 인도 왔어. 우리 애기육이 있어.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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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르 흐흐. 사랑이, 아빠. 사랑이, 잘 지냈죠? 보고 싶네요. 좀 피고 가면 안 될까? 우리 같이 여기로. 사우나, 서준아, 안녕. 빨리 와보자. 여기 뭐 하는 거 하고 있나? 아, 여기요? 아, 여기는 손톱 바라주세요. 수고하세요. 그런데 저 이거 뜯어주지. 안녕, 이거 돼. 이거, 이거 손톱이에요. 예쁘다고 생각하니? 네, 나도 예쁘죠? 네, 어디 손가락에 발라줄까요? 여기. 서준이, 엄마랑 이런 데 와봤어요? 네. 우리 집에서 이거 있어요. 아, 서준아, 너 엄청 귀엽다. 예쁘다.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 서준아. 서준아, 파란 물 왔다. 파란 물. 너 이거 어디서 간 거야? 저기, 여기에서. 못 낀 거예요? 응. 난 지금 이거 매니저 하고 있다. 네. 몇 시에요? 지금 5시 다 됐는데. 5시. 다음에 엄마가 올게요. 잘 가, 얘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샀어? 꽉꽉. 너 매니큐어 뭐야? 어디서 발랐어? 책은 뭐 샀어? 네. 이거. 아, 잘 샀어. 고기. 나는. 고기. 저기 봐봐, 저거 봐봐. 고래야, 상어야? 땅어. 땅어? 물고기도 있다. 물고기 하나하나씩 모여서 고래됐나 봐. 고래야, 땅어. 물고기도 있어, 여기. 설화은 무슨 생선 좋아해요? 나는 물고기. 내가 또 꽃게. 어, 빨리 꽃게. 꽃게 어떻게 움직여? 아빠, 꽃게. 내가 꽃게. 내가 꽃게. 근데 꽃게가 아파트나 꽉 누르면 내가 밴드에서 줄게요. 아이고, 참하다. 가자, 이제 추우니까. 들어가자. 저희 가족이요. 1년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직접 사서 가는 또 해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언제나 활기 넘치는 수산시장.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삼남매에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여기 어디예요? 오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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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는 쭈꾸미야, 쭈꾸미. 얘네, 봐봐. 쭈꾸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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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나온다, 오. 나온다, 오. 억지질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 응. 누가 올려놓을 거예요? 대박이 올려놔, 가서. 살려줘야지, 이거 집어내야 살려, 살려주는데. 이리 봐봐. 우와, 저런다, 수정아 도와주는구나. 빡이요. 빡이도 해. 빡이요. 빡이도 해, 이리 와. 빡이도. 자, 잡아. 자, 이도 놓쳐. 자, 이도 놓쳐. 자, 이도 놓쳐. 빡이도 해. 빡이도 해. 빡이도 해. 빡이도 해. 아빠, 아빠 손 막 놓을 거 같아. 빨리 도와줘. 빡이도 해. 도와주세요. 안 놓고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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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떻게 놓는 거예요? 어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잡으면 돼요? 우와, 힘이 엄청 좋다. 너무 세다. 우와. 아빠. 집어넣었어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우와. 봐봐. 이게 낙지나 살아있죠? 우와. 만져봐도 돼. 만져봐도 돼. 만져봐도 돼. 만져봐. 만져봐. 문은 어디 있어요? 어? 문, 여기 있잖아, 문. 얘 봐봐. 이거 살아 있는 거예요.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가자. 앞에 가면 또 점점 많은 게 있네. 이때 뭔가를 발견한 새벽이. 물, 물고기지. 봐봐, 얘, 당허. 이거 안 놓고 가요. 이거 안 놓고 가요. 야, 어떻게 누워 있어, 박이야? 왜? 이렇게 누워 있어? 저랑 어떻게 누워 있는 것 같아? 아 신기하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눈뜩을 하나 보다 그지? 좀 봐봐 어 상어다 상어 어 상어다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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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어도 돼? 안 물어 너네가 원하는 물고기잖아 물고기 아니야 박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이제 집에 들어가라 그러자 다음에 또 보면 되니까 얘들아 얘들아 이거 봐봐 아빠 이거 잡았어 박이야 아빠 이거 잡았어 아빠 이거 잡았어 박이야 어 우리 이거 먹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되는데 네 애가 며치면 도대체 애가 며치면 도대체 집에 또 애들 두 명이 몇 써요 다섯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날라고 전화 불러 이런 게 없으시고 하나 더 날라고 네 어떤 거 아빠 이거 봐봐 먹는 거 봐 뭐 세 가지 종이였음 오케이 고맙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어디서 찌는 거예요? 여기 식당에 카메라 쳐줘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봐, 이거 되게 맛있겠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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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우리 이거 찌로 가자 고맙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장복 힘드네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 아빠, 지금 이거 찌로 가야 되죠? 찌로 갈 건데 너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이제 먹을 회를 사는 거예요, 생선을 이거 하나씩 줄게 철하, 수아는 핑크 네박이는 빨간색 이리로 와 자, 그러면 수아는 수아는 저거를 사 놀래미 깜짝 놀랄 때 뭐지? 놀래미 그거 한 마리 사는 거예요? 철하는 우럭 철하는 안 울어요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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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알았지? 대박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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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그렇지 그래 대박이는 방어 넌 항상 방어해야 돼 누나들한테 공격을 할 때 넌 방어 너도 방어해야 돼 너 방어 2kg 어, 방어 2kg 어, 방어 2kg 아빠 이 찍어 올게 네 어, 파이팅 자, 너네 잘 할 수 있죠? 계란 맛있는 계란 맛있는 계란 아빠 요만큼 삼치 맛있어요 그동안 어려운 심부름도 척척 오늘도 아빠가 부탁한 생선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소라는 안 울어요 울어, 울어 한마리 울어 울어 우르는 게 이거나? 네 네 울은 게 뭐예요? 넌 뭐 울어 울은 게 어디서야? 뭐? 우, 우, 우운 거야 related or 아니 너 놀래고 나는 물은 거예요. 뭘 사러 왔어요? 뭘 사러 왔어? 깜짝이야. 물은 것도 덜 도다이야. 물은 것도 덜 도다이야. 뭔가에 이끌리도 걸어가는 대박이. 한생선을 유심히 바라보는데요. 제발아! 제발아! 얼른 가야지. 제발아! 누나 이거 잊어버리면 누나 못해. 그건 진짜 못 가잖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쪄서 갖고 갈 건데. 우와, 진짜 크게 크다, 저거. 저희가 식구들이 많아서. 저기 애들만 있어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아, 빵 먹고 싶어, 빵. 제발아, 빵 하나 잡아. 추워, 추워요. 차라리아, 나 믿으면 안 되고. 대박이다, 우럭이고. 설아 어디 있어, 설아? 후아! 후아야! 잠깐만요, 후아야! 후아야! 후아! 후아야, 아빠는 길바.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배고프니까 애들이 빵집 앞에 있구나. 침부름은 있고 빵에 심취한 아이들. 배고팠나 보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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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슬아. 이거 어디서 왔어? 배. 대박이, 뭐 사라 그랬어? 설아야, 설아 뭐 사라 그랬지, 아빠가? 울면 안 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린단 말이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먹을 거 사갖고 가자, 알았지? 마지막으로. 사장님. 사장님 오셨네. 우럭뿍 하나. 우럭 주세요. 우럭, 우럭. 이게 우럭인가 봐. 얘가 울면 안 되는 우럭이야. 어? 봐봐. 놀래요. 깜짝 놀래.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어, 깜짝 놀래서 놀래미. 그다음에 어, 저희 방어. 방어. 방어 있어요. 우와, 이거, 이거, 이거. 요즘에 방어가 철이에요? 네. 이걸마왕이. 이걸마왕이. 이걸마왕이요? 이걸마왕이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빠랑 동물목장 가는데 아기 동물들만 있대. 아기 동물만 있대? 어, 승진아 아기 동물들 좋아하지? 좋아요. 좋아요? 멍멍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아냐, 사자는 없어. 코코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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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고마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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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만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해보면 아이랑 친해질 수 있지 않겠나. 우선 자연환경이 강원도가 아이한테 좋을 것 같았고. 눈도 실컷 보여주고. 그리고 동물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침 아기 동물농장이 있다고 해서. 학년은 대구도 알지도 않고 지어져문이죠? Minsal. 학년 HKB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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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마 이거 먹으라!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토끼 먹는다 토끼 먹는 거 기다렸다가 또 주자 좋아 토끼 먹을 수 있어 토끼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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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줘 봐요 자 여기 가보자 아니 여기도 있어 여기 토끼 있잖아 여기도? 들어가보자 살살! 이렇게 받치고 아빠 이렇게 해줄게 받치고 이렇게 잡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 그렇지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잡는 거고 이렇게 어 그렇게 하는 거야 토끼야! 엄마 얘 올라왔어 엄마 얘 안녕 어머니 게임을 왔네 엄마 저게 토끼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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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제는 안그렇게 그냥 놀아줘 왜 저러 뭐지 가? 엄마도 놀아주려고 왔어? 토끼야 뭐하니? 난 나무 잎 먹고 있어 오빠 나무 잎 먹고 있대 나무 잎 먹고 있어 토끼가 어떻게 뛰어 토끼가 어떻게 뛰어? 토끼야 어? 몽몽이라 몽몽이 우리 몽몽이 만지지 않을까? 우리 몽몽이 어? 몽몽이 안구였네 몽몽이 안구였네 어? 몽몽이 몽몽이 화났다 가자 어? 윤 안 나오는데? 근데 노자 뜯는다고 왔어 미리 절주 갔다고 했네 아빠 나 돌아가보자 아니 무서워? 응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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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강아지 좋아한다는 소리를 하지마 이제 응 이제 안 무서워네 이제 안 무서워네 이제 안 무서워네 이제 안 무서워요? 응 나왔으니까 응? 다시 들어갈까? 아니야 이 강아지들도 하나 더 응 말 보러 가자 말 안녕 말야 안녕 어? 뭐해? 엄마 말이잖아 엄마 말이잖아 엄마 말이야 엄마 말이야? 응 확실해? 응 아빠 말도 있고 엄마 말도 있고 인생을 가 인생을 가 배 조이 아가야 줘 보자 배 조이 아가야 줘 보자 엄마 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들게 아빠 줄게 아냐 내가 줄게 해봐 엄마 말 먹이를 직접 챙기는 사랑 주의 승재 아, 승재 착하다. 우린 아빠 가을 때 줄까? 어, 아빠만한테 가봐. 히트하세요, 히트하세요. 우린 엄마가 아이를 자주 줄까? 우린 엄마가 아이를 자주 줄까? 아, 아빠 많이 들고 가자. 엄마 많이 자주 줄까? 엄마 다시 주라! masa 안고ikle, 아빠만 주자. 알았어, 알았어. 아빠만 주자, 아빠만 주자. 아빠만... 왜요. 온 물이 fuego Where do you water? erm, 누워, 부으면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야, 먹어. 먹어. 사과를 다 먹어. 내려, 내려. 안면, 안면 먹어야 해. 안면, 안면 먹어. 승재 잔소리에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겠는데요. 돼지. 돼지. 어, 냥이다. 냥이, 냥이. 냥이 물 먹고 있어. 어. 냥아, 나 흰들이랑 그래. 너는 누구야? 냥이, 냥이. 냥이, 냥이. 냥이, 배고 카고 가 봐. 우리 맛있는 거 줄까? 냥. 냥이, 냥이, 냥이. 냥이, 냥이, 냥이. 어? 돼지한테 가볼까? 네. 안녕. 돼지와 내 쫌 빠져! 돼지와 내 쫌 빠져! 빠져! 아니야, 그 짠 도망가. 그래, 소리 질려면 도망가. 아이고, 승재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어디, 돼지 화 났다 봐. 돼지 화 안 났어. 굳이 코끼리 울어, 굳이 코끼리 울어. 코끼리는 없어, 여기. 코끼리는 없어. 아니야, 아니야. 코끼리 없어. 코끼리는 나중에. 하도! 하도! 하도가 있었네. 하도가 있었네. 아무도 가. 하도야, 안녕. 나 신대라고 해. 너는 누구야? 여기지? 여기 쭈쭈쭈쭈 부하교보다 저기로. 여기 쭈쭈쭈쭈 부하교보다 저기로. 브라키오보다 목이 더 길어? 엘코코니까 우리 봐줄까? 승재 줘보자, 승재가. 오, 깜짝이야. 더해? 더해? 응. 힘이 엄청 세잖아, 그치? 또, 또? 저기 가보자. 어? 네. 네. 아, 여기 뭐가 있나? 사주야, 안녕. 아, 사주야, 안녕. 양, 안녕. 사주도 안녕. 사주도, 안녕. 사주자. 어. 다 왔다! 맞아! 아! 다 왔다! 안녕하세요! 장어 뭐야? 물이 나와! 소방차에 불을 꺼줘요! 불이 나면 소방차들이 와서 불을 꺼주지! 이게 냄새나는데? 응가했어? 안했어? 응가했어? 응가했어? 응! 냄새 나 안 나? 응? 냄새 나지? 오! 오! 아! 아! 흥재야! 엄청나게 묻었는데? 재빨리 씻으러 간 고고부장! 아! 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미안해! 아빠 미안해! 그걸 안 감아야돼?? 뭐 안 돼! 그럼 목욕이 아니지! 그럼 목욕이 아니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머리 감으려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안 돼 삼촌 머리 감아야 되죠 그렇지 머리 감으면 예뻐져요? 어 예뻐지지 삼촌도 이따 머리 감을 거야 이거 엉덩이를 좋아하고 머리 안 감아 이거 엉덩이를 좋아하고 머리 안 감아 머리 안 감아 엉덩이가 진짜 안 엉덩이가 진짜 안 안 돼 안 돼 어 엄마 아 너 자꾸 머리 빌리지 마 엉덩이가 진짜 더 감아야 돼 니가 머리 만져서 감아야 돼 근데 응가 있지? 어? 근데 엉덩이 만지고 머리 만지면 어떻게 해? 그럼 엉덩이 같다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응가가 머리에 묻었는데 그치? 그치? 응가 머리에 싼 거랑 똑같은 거랑 용아빠 아이 눈높이에서 설득 잘하는데요 왜요? 머리 닦는다 끝난다 이제 머리 머리 다 했다 이제 이제 머리 다 했다 이제 어 이제 머린 다 했다 이제 일어나봐 몸 닦고 몸 닦고? 응 응 응 응 틀었잖아 응 틀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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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 했다 자 로션 안 바르면 어떻게 되지? 간지러워 그치? 몸이 간지럽지? 이거 바르고 파리가 있네 파리가 있어? 파리? 파리 왜 무서워? 뒷걸음 좋죠 어? 무서워 무서워? 응 파리 무서워? 왜? 왜? 나 무서워 파리 무서워? 아빠 잡아줘 파리 잡아줘? 파리 잡아줄게 잡아줄게 여기 여기 어디 있는데 파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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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응 파리 도망갔어 옷 입고 잡아줄게 진짜 괜찮아 괜찮아? 응 아빠가 있잖아 파리 있어 파리 파리 파리가 어딨어 여기 밑에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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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잡아줄게 약속 네 잡아줄게 아니야 이거 입고 아니야 입어야 돼 추워 아 추워 추워 이거 입고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추워 이거 입어야 돼 아니 안 추워 어 그럼 파리 안 잡아준다 어 그럼 파리 안 잡아준다 이거 입고 파리 잡아주나요? 이거 입고 파리 잡아주나요? 이거 입고 파리 잡아주죠 아빠가 입자 네 응 이거 이거 파리 잡아줘요? 파리 잡아주세요 응 알았어 알았어 파리가 어딨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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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빠가 어떻게 알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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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빠가 어떻게 알아 이거? 어 여기 있다 드디어 잡았나요? 잡았네 파리가 없어요 네 파리가 없어요 아니 야 내가 잘 봤어 띵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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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빠가 였잖아 어렸을 때 너 지금 아빠가 가지고 놀고 있어 엉덩이를 들고 다리를 쭉 뻗는 윌리엄 3개월 전만 해도 윌리엄은 만지고 싶지? 배밀이조차 힘겨웠는데요 그 제자란 윌리엄 지금은? 잡았지? 땡겨! 땡겨! 그렇지! 그렇지! 재밌어? 야 윌리엄 우리 호주 갔다 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물 다 받았잖아 호주 할미한테 받지 삼촌하고 이모들한테 받지 선물 너무 많이 받았어 얼마 전 아빠의 고향 호주에 가서 할머니를 만나고 온 윌리엄 멋진 풍경 속에서 가족과 피크닉도 즐기고 아빠의 사촌 삼촌들도 만나고 바나나도 먹었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던 윌리엄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던 윌리엄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던 윌리엄 밍도?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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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정말 좋았나 보네요 어후. 빌리엄 호주에 살 때 키워나? 이거 키워나? 한번 봅시다! 키워나? 키워나? 1, 2, 3, 4 기억나? 기억나지? 재밌었지? 좋아? 오늘은 윌리엄과 럭피곡 놀이를 해보려 하는데요 왜? 뭐라고? 미식 축구 선수 된다고? 그래? 훌륭한 미식 축구 선수? 왔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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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얘 똥 샀구나 와 많이 샀네 언제 이렇게 많이 샀니? 아휴 진짜 아 미치겠네 야 누구 화장실에서 똥 샀어 야 누구 화장실에서 똥 샀어 쌤 아빠가 화장실을 치우는 사이 거실에 혼자 남은 윌리엄 아 정말 천사가 따로 없네요 아 똥꼬 닦으러 가자 윌리엄은 똥구멍은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아 다리 잘 잡고 있어 너 자근했어 자근했어 미안해 아 똥이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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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먹을듯해? 안 되지? 왜왜왜왜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야 아 너 지금 뭐 가야지 응? 윌리엄 아빠 아빠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알았지? 아 알았어 아 알았어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줄게 안 돼 서둘러 이유식을 만드는 쌤아빠 배고픈 윌리엄 때문에 초조한데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알았어 미안해 아빠 늦었어 아빠 늦었어 한 시가 급파한 윌리엄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윌리엄 아빠 금방 갈게 기다려봐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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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단 앉아 있어 윌리엄 야 야 가지 넌 밥 안 먹었어? 밥 먹었지? 응? 밥 먹었지? 응? 염ulsion하지마 웃겼어? 아빠 웃겼어? 아빠 웃겼어? 가지 못했지? 아니야? 야 잠깐만 너 턱 자꾸 빠지 있어야겠다 inhos 배고픈 윌리엄 잘 참았는데요 어머 거기 주걱이 있었구나 애기들이 주걱 좋아해요 윌리엄 안돼 어떡해 나 턱받이 지금 필요 없잖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윌리엄 좀 줘봐 줘봐 맛있게 먹었어? 줘봐 우리 제대로 저기요 널부 재밌었어? 재밌었어? 왜 멜론 가지? 먹자 드디어 제대로 식사 시작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무슨 일이죠? 맛없어? 좀 넘어오볼까? 쌤아빠 다시 한번 먹여보는데요 먹을 거야? 야 너는 왜 출동해? 아 넌 이제 혼자 먹어야 돼? 혼자 먹어 혼자 먹는 재미 아 맞았구나 쏘리 잡아봐 오케이 야 위에 좀 우지자 넌 진짜 다 컸다 이제 너 왜 이렇게 됐어 우리 늘 너한테 되게 좋은 습관 가르쳐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먹고 싶니? 숟가락으로 줄 때 안 먹고 윌리엄 이거 무매너 너 나중에 아빠 엄마랑 외식하러 나갈 때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아빠 젤리로 해달래 아빠 젤리로 해달래 아빠 젤리가 간 집에 있어 아빠 젤리 엄마 젤리 아빠 젤리 아빠 젤리는 아빠 젤리는 아빠 젤리는 아빠 젤리는 딸기 날개자 아빠 젤리는 공룡맛 잔락이 젤리는 꽃 Scoot imy 어떤 맛이 최고 맛있어요 그면? 나는 타과 맛이 맛 있는데 공룡맛은 어떤 맛이야? 딸기맛 아빠도 나중에 젤리 공룡 맛 줘. 나는 더 원하지는 안 하고 10개, 5개, 7개, 4개 아빠는. 아빠는 그럼 젤리 부자네. 네. 우리는 안 먹어도 되고 아빠만 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또 수아야. 빠귀는? 아빠 바꿔요. 빠귀는 아빠 얼마큼 줄 건데? 많이. 많이 줄 거야? 네. 거의 다 왔어. 어제 우리 저기. 언제 여기 온 적 있었죠? 네. 동욱 삼촌이랑 여기 온 적 있었지? 동욱 삼촌이랑 여기 온 적 있었지? 네. 한남매를 애정으로 돌봐준 동욱 삼촌. 설아 여기 앉자. 저는 삼촌도 앉을 테니까 설아가 밀어주세요. 좀 무거워. 나 어제 수영장 가다가 여기에 넘어져서 여기에 긁혔지. 안 다쳤어? 네. 동욱 삼촌이 안 다쳤지. 와 그거까지 기억하고 있어? 응. 왕자야 왕자. 누가 왕자야? 동욱 삼촌이 안 내려줬잖아. 전부 다 우리는 삼주야. 와 알았어 알았어. 동욱 삼촌 보고 싶다. 이거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시각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왔어? 아이고. 어째 된 거고? 어째 된 거고? 어째 된 거고? 오나? 오는 소리 나나? 흘라빡이 안 많이? 와. 와 머리 안 많이. 아이고. 아이고. 아기. 왔어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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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어요. 얼마 거? 많이. 많이. 아기. 뭐가 이렇게 많이 쌌어? 뭐가 이렇게 많이 쌌어? 서아야. 나는 우르미. 우르미. 우르미? 우르미. 플레미는 우르미. 우르미. 우르미?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먹으려고 뭐 사 왔잖아. 개 어떻게 걸어? 꽃게 어떻게. 왓까 왓까. 왓까 왓까 어떻게. 개 어떻게 거지? 나 나 나 나 나 나. 귀여워. 아 그렇지. 아 대가 그렇게 보였다. 아 대가 그렇게 보였다. 아 대가 그렇게 보였어 야. 야 이거 세 쌍둥이들 다 모였네. 제기 오빠 서영이 언니 쌍둥이 나랑 대왕. 소라 수아 쌍둥이. 수아야 오빠 보고 싶었어? 얘 앉아있는 폰 봐봐. 야 너네 그렇게 서있어 너네 있어봐봐. 빠기 빠기 너 나와 쌍둥이 아는 사람이 나와. 나와 너 나가. 자 여기 보세요. 제시야. 하나 둘 셋. 둘 셋. 아 이쁘게 해야지. 하나 둘 셋. 빠기는 쌍둥이 아니니까 거기 못 껴. 아니야 아니야 넌 쌍둥이 아니어서 지금 파워가 없어. 쌍둥이들만 파워가 있어. 아니야 쌍둥이들만 파워가 있다니까. 파워 없대거든. 반사. 아니야. 우와. 반사 파워. 반사 파워. 반사 파워. 반사 파워. 반사 파워.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큰절 한번 해보자. 자 일로 다 나오세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받지.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아. 오빠. 오우 송둥이 송둥이. 오우 송둥이 송둥이. 야 너네 너네 장기자랑 준비한 거 있지. 네. 털둥이 송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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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둥이래. 우와, 진짜.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허리.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살이다. 잘았어. 시작. 짠! 짠! 너무 잘했어요. 최고. 안정. 최고. 티티, 티티 할 것 같아. 아, 보여. 안 보여. 저 이게 뭐. 저기요, 저기요. 두 번 더. 이가. 궁금하네요,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지 말아. 사람이... 여기가 안 ciudad... 야 배제이 이거 완전 축구는 안하고 너 완전 이거 배웠어 우와 박수 손주들의 재롱에 이어 아들 동국이 준비한 해산물 파티 대게찜부터 싱싱한 회와 산나치까지 푸짐한데요 먹물 가 먹물 짱이다 짱이다 봐봐 이거 아빠 이거 먹는 거 봐라 저거 눈 보면 못 먹을 거야 맞아 눈 보면 못 먹을 눈 보면 못 먹을 한 번에 먹는다고 설마? 한 번에 먹는다고 설마? 한 번에 먹는다고 설마? 물까지 먹었어 물까지 먹었어 물까지 먹었어 아 징그러워 달라붙지 않아 달라붙지 않아 짱이도 먹을 거야 콕콕콕 할아버지 맛있어 맛있다 봐봐 이거 키크랩 봐봐 키크랩 우와 자 앉아 앉아 할아버지가 직접 준비하신 축하케이크 식구가 많으니 케이크도 초대형이네요 자 우리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 할아버지 이야기 다 듣고 먹어야 돼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야 돼 알았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식구들의 대소사를 빠짐없이 정리하신 할아버지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덕담까지 정말 감동이네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지내거든요 아버님께서 1년 동안 지나왔던 그런 얘기들 일일이 꼼꼼히 적어서 얘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2014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열쇠짱을 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7월달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워낙매가 환승을 했고 3월 26일에 대박이가 감기들 내갖고 감기들 내갖고 고생 많이 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우와 안녕하세요 제아가 제46회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되겠네 이야 2017년에 파이팅 하면 되겠다 자 2017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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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야 눈이 엄청 많지 여기 아버지 탄자 야 윤재야 탄자 탄자 아 탄자 오 오 맞아라 해봐 해봐 아빠들은 꼭 왜 그러는 걸까요? 아빠들은 꼭 왜 그러는 걸까요? 아빠들은 꼭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때 승재 눈에 들어온 건 누나가 잘하네 나도 굴래요 누나가 잘하네 누나가 잘하네 누나가 만들고요 나도 누나가 만들자 짜잔 짜잔 다시 누나 우리 누나가 만들자 이렇게 누나가 꾹꾹 만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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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공룡이야 공룡? 누나야 공룡 만들어줄어? 어? 공룡? 공룡이 공룡이 이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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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오 저거 뭐야? 길다 우와 길다 우와 길다 형님 저거 타볼까? 네 가자 하나 둘 셋 타구 오 오 스태프 삼촌 이모들과 복슬레이 삶의 출발 어째 승재보다 용아빠가 더 즐거운 표정인데요? 승재에게 눈속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용아빠 잊지 못해 하루였겠죠? 가자 더웠다 가자 어 더웠다 우와 안 돼 일단 쪄 먹자 우리가 쪄 먹자 우리가 나는 이게 뭐지? 승재 해봐 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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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예 사장님 여기 투숙객인데요 네 예 감자를 몇 분 정도 쪄야 되죠? 네 네 네 네 네 아 20에서 30분이요? 네 네 다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야 긍게 버리는걸 어떻게 때리로 입은 거요? 우리 왜 벗겼어 이제 먹어보자 그거 안 돼 맛이 없어 감자는 쪄서 먹어야 맛있어 그래다가 쪄 먹어야 돼 응, 불에다가 쪄 먹어야 되지. 이제 물에 넣어보자. 어디 있어요? 어? 여기 있어. 뭐가? 어디? 여기, 여기 먹는 게 있잖아, 여기. 어? 고양이인데? 야옹아, 어디 가야겠네. 복숭아, 안녕. 안녕. 여기에 적금이 어디다. 한번 꺼내볼까? 이거 어때요? 맛있다. 이거 안 뜨거워? 응, 안 뜨거워. 승희야, 먹어봐. 먹어봐봐. 맛있잖아. 우리 설탕 찍어 먹자. 설탕 찍어 먹자. 아, 설탕 찍어 먹자고? 아빠 설탕 찾아볼게. 승희야, 설탕이 없는데? 그러면 승희가 사장님한테 이거 갖다 드리고 설탕 좀 주세요, 그래. 맛있어. 옷 입고, 옷 입고. 승희의 생애 첫 신부름. 혼자 자랄 수 있을까요? 왜 저러우니. 또 가야 пост. 또 안Ç figured... 어디 도끼빔 있나요? 하나. 둘. 세댔. 네. 화장 집도..! 화장 집도 бывает. 안녕. 저거 누구세요? 안녕 안녕 화장 주세요 어? 좋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좋다? 응 엘라 추우니까 들어와서 기다릴래? 아하장님 사랑해 이모가 생장 바꿔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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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가 어디 아파? 아가 어디 아파? 여기 있어 이거는 내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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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떻게 혼자 왔어? 네 아빠랑 둘이 왔어? 네 이제는 뭐예요? 네가 설탕 설탕? 여기 찍어먹으러 달라고 오우 오우 니가 찍어먹으래 응 어휴 아휴 추우야 안녕 내 탁을 또 와 응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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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 네 아이 잘했어요 아빠 벗겨줄게 내가 현대 못할 수 있어 현대 못할 수 있어? 없지? 응 아 맛있겠다 아 맛있어요? 아빠와 승재의 첫 여행 금세 많이 친해진 거 같죠? 이제 코 자자 이제 토끼 자야 돼 자야 돼 빨리 올라가 빨리 에휴 자자 아휴 알았어 알았어 불을 켤게 왜 울어 바보와 같이 뭐? 황경 울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응? 울지 않았어요 뚝했어요 좋은 걸 아빠 이제 연습 protections 네 대피스 놀아주세요 재밌게 놀아주래요. 재밌게 놀아줘요. 일어난 게 아니야 승재야. 자고 일어난 게 아니야. 자고 일어난 게 아니잖아. 오늘도 승재 재우기 쉽지 않겠는데요. 최근 아동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학년 김모양을 꿰어 김양의 빈집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친구라고 어린이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엄마 친구라면 아이들이 쉽게 경계심을 푸는 성향을 노렸습니다. 어느 날 쌍둥이 찾아온 낯선난자. 우리 나를 만나실까? 엄마 물러요. 저희 가세요. 피니스 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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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이거 다 끝까지 안 돼. 이때 슬금슬금 집을 빠져나가는 스태프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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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아빠 갖고 갔네 차에서. 뭐요? 아빠 주차장에 왔다 올게. 알았지? 조금만 기다려. 싸우지 말고 있어. 아빠 혼자? 아빠 혼자 가야지. 아빠도 급히 집을 나섰는데요. 어? 아니 그런데. 아이들을 집에 놓고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사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좀 계속 시키고 있긴 한데. 너네 엄마 아빠 없을 때 누가 와서 이렇게 문 열어달라고 벨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문 열어드리면 안 돼. 안 돼. 우리 친구들 안 돼. 안 돼. 아무도 안 돼. 아이들은 말로 이렇게 막 듣기보다는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확실하게 기억에 강하게 남아가세요. 전문가 선생님이랑 같이 지켜보면서 좀 더 어떤 거를 교육시켜야 되는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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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장 열어줄 수 있어요? 문장 열어줄 수 있어요? 문장 열어줄 수 있어요? тех. 어... 어... 하리라 먹방 ude 뇌 뇌 뇌 뇌 뇌 뇌 뇌 안녕하세요. 소아이 누나. 사순이도 있어. 사순이도 있어? 진짜 예쁘게 생겼다. 전혀 경계심이 없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쁜 사람이 있고 위험한 사람이 있다. 이거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애들이 사실. 그리고 좀 착하게 생겼고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 아이들의 판단 능력이 사실 거기까지인 거죠. 누나 본 적 있어? 아예 본 적 없어. 아예 본 적 없어? 근데 왜 열어줬어? 몰라. 몰라? 엄마 안 계셔? 엄마 휴가 갔어요. 휴가 갔어? 그러면 엄마 아빠 둘 다 안 계셔? 아니 금방 온대요. 금방 온대? 누나랑 같이 밑에 내려가 볼까? 누나 차에 엄청 큰 장난감 있어. 근데 무거워서 누나 혼자 못 뜨는데. 이제 저렇게 하면 따라 나가는 거죠.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키즈카페 갈까? 거기 아빠도 있어. 아빠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아빠 주차장에 있었는데 다시 키즈카페로 갔대. 우린 셋이 같이 놀려고. 안 따라 나간다. 아니면 우리 다른 장난감 사러. 마트 맞아? 마트 맞아? 거기 가면 아빠도 있어. 아빠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갈 거야? 마트 갈 거야? 응. 마트 갈 거야? 어? 이거 가지고 갈까? 이제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를 비난할 수도 있고 질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을 좀 억누르시고. 무슨 이유 때문에 문을 열어줬는지 물어보고. 그 누나가 예쁘게 생겼고. 누리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쁜 사람일 수 있다.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준이 성? 서한이 성? 우와. 짠이다. 누나 뭐야? 누구야? 서준아? 아니요. 이성은 누구야? 왜요? 나 처음 보는 일 누나인데? 누나. 왜 들어와? 이성은 이성. 빨리 들어와 봐. 이성은 빨리 와. 이성은 빨리 와. 누나는 어디? 아빠는 어디 있나? 얘네. 큰일 날 신발 벗고 들어와 봐. 아빠 지금 너무 놀랐어. 너는 여기 앉아 봐. 모른 누나면 문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큰일 나는 거야. 아는 누나라도 아빠, 엄마 없을 때는 열어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야. 누가 열어줬어 지금? 서은이가? 서은이가? 왜 열어줬어요? 어. 누나 왔을 때도? 누나 아무리 예뻐도 열어주면 안 돼. 응. 엄마 아빠 없을 때. 어? 아무리 아는. 승훈이 엄마가 와도 열어주면 안 돼. 승훈이 형 놀아도 안 돼. 아니 놀아도. 놀아도. 승훈이가 와도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네. 응. 승훈이는 눈이 또 크지 장난치는 거야. 아 장난쳐도 아빠, 엄마가 없을 때는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사실 서준이, 서은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베일을 누르는 순간 누구 세여도 안 하고 7, 80%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아빠 친구여도 엄마 친구여도 정말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응. 엄마 주차장 그만 같아 올게. 엄마 주차장 그만 hacemos 으이이이이이痴 아니 Randolph이죠 밑? sidwn parented 돌고 까지 단 Kil cameras 뭔 소리가isse 미래ってる 마시대 또 원하러 가게돼. 안녕하세요 서헌이 서준이 지금 맞아요? 아빠가 서헌이랑 서준이 놀아주라고 해서 왔는데 문 좀 열어줄 수 있어요? 문 좀 열어줄 수 있어요? 서헌이 서준이 집에 없어요? 문 열어줄 말라니까? 문 열어줄 말라니까? 문 열어줄 말라니까? 서준이 그랬죠? 헌헌이 왜 이렇게 말하니까? 헌헌이 왜 이렇게 말하니까? 저거 다 돼요! 저거 다 돼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긴 한데 계속 말을 해대고 벨을 누르고 이러니까 뭔가 응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예요? 형 아빠랑 행동하는 친구인데 문 좀 열어줄 수 있어요? 아빠 친구예요? 네 아빠 친구예요 형 아빠 친구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형 아빠 친구예요 아빠가 놀아주려고 해서 왔는데 형 아빠 친구예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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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빨리 들어갈게요? 네 네 두려! 두려! 아빠 친구야! 어떡해요 지금까지 잘했는데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야!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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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 아빠 친구예요? 아빠 친구예요! 우리 아빠? 네 삼촌 착한 사람 같아요 아니면 나쁜 사람 같아요? 네 착한 사람? 서준이는? 응 착한 사람? 왜? 왜 착한 사람 같아요? 아빠 친구예요 아빠 친구니까 아빠 친구가서 착한 사람 같아요 형이랑 놀러 갈까요? 같이? 아빠 어디나 올게? 아빠한테? 아빠한테? 아빠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형!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라고 하는데 같이 나갈까요? 네 네 네 갈게요 어디 갔어요? 지금 아빠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갔다 갈까요? 네 네 같이 갈까요? 네 네 이쪽으로 침바 어디 있어? 저는 이거 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형이 시켜줄게요 이렇게 침바 주고 나가야죠 오케이 침바 주고 나가야죠 오케이 침바 줘 spin 형이 시켜줄게요 남 만나 compar야죠 누구요? 아빠 친구 아는 사람이 두 벼를 받아Happy plane 아빠 친구구요 그럼 집에다 엄마 친구가 있어 내가 친구가öt schlecht 아빠가 오늘 승훈이라도 문 열어주면 안 돼서. 서준아 누가 물어보고 열어준 거야? 내가. 내가 물어보면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도 안 돼. 엄마 친구도 안 돼. 할머니 친구도 안 되고. 왜 안 돼? 왜 문 안 열어줘야 되냐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 있거든.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열어줬잖아. 그러니까 있는 척을 하면 안 돼. 만약 그게 나쁜 사람이라고 쳐봐. 근데 할머니 처음에 저리가 왜요? 이렇게 했어요. 어디 뭐? 맞아요 이렇게 했다. 할머니 처음에. 그랬어? 그래도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도 없는 척하는 거야. 아빠 아빠 봐봐. 베리 눌렸어. 모르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어도. 알았지? 없는 척하는 거야.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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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쉿. 우려 없어요. 우려 없어요. 알았지? 1차적으로 우리가 너네를 그냥 두진 않을 거야. 이렇게 둘만 두진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따라가거나 문 열어주면 안 돼. 알았지? 진짜. 알았지? 네. 엄마 아빠 할머니 등 정해진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교육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는 낯선 방문자의 말에 절대 답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위험할 경우 112에 신고합니다. 아이만 있을 때 택배는 경비실로 오도록 조치하고 아이들에게 택배가 올 일이 없으니 문을 열지 않도록 전달하여야 합니다. 아이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경우 어른이 있는 척 큰소리로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동 안전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과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편 눈으로 가득한 강원도 인재를 향하는 소단아님. 소울아 강워라. 너네 물고기 좋아하니? 어떤 물고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 문어. 문어. 또? 해파리. 해파리. 해마. 해마? 우와. 그중에서 아빠한테 선물한다면 어떤 거 선물해 줄 거예요? 상어. 상어. 야. 커피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아빠 주고. 우와. 뭐야? 상어 커피야? 아니야. 그럼 뭐 다하린이 어떻게 줄 거야? 아빠한테. 난 상어. 아빠 물어가지고 줄 거예요. 오. 상어를 어떻게 물어가지고? 네. 아빠 우리 어디 가? 지금 우리 황태 말리는 거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황태가 뭐예요? 황태가 뭐냐면은. 펜정? 어. 명태인데. 명태. 그 명태를 갓 잡아 올린 게 생태. 살아서 막 파다 파다 움직이니까. 생태. 아빠. 그거를 살았으니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생태야? 그렇지 그렇지. 생태. 그게 생태계야. 흐이. 하하하. 그거를 잡아서 얼리면 동태. 반만 건조한 거를. 코다리. 바짝 말린 새끼. 그거를 노가리. 알겠지? 황태. 그냥 너로만 눕는다고 황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눈도 털어줘야 하고 떨어진 낙태도 다시 걸어줘야 하고. 덕장일은 웬만한 농사일 보다 힘듭니다. 황태 덕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고생 많으시겠죠? 어. 우리 가서 열심히 도와주자. 네. 좋아. 자. 체험 잘 돼. 덩장. 덩장. 언젠가 촬영 때문에 강원도에 온 적이 있는데 보니까 황태를 널어서 말리는 모습을 봤어요. 무척 장관이더라고요. 서울이가 건어물을 무척 좋아하잖아요. 황태를 사러 가야겠다. 황태 덕장에 온 소다 남매. 이곳에선 또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네. 지난번에 연락드리고. 네. 네. 지금 황태 넣으시는구나. 네. 우와 이게 황태야 황태. 우와. 우리들 이거 봤어? 다나이 만져봐봐. 말랑말랑하지? 짠 냄새 나. 그래 맛있지. 이거 먹어볼까? 이리 와. 다나이 들러봐. 저 남매 같아 봐. 아우. 아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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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오늘은 황태 덕장 무대에서 마침병원 밀군로 착격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자 벌어. 그렇지. 하나 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자 하나 더. 땡큐야 잘 말라라. 잘 말라라. 땡큐 잘 말라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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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이거 누나한테 올려줘. 이거 차가워. 차갑지? 차가운 맛이 하는 거야 이게. 차가운 맛. 누나 이거 차가운 맛이 하는 거야? 아 알아. 그렇지. 아 죽다. 추워? 누나 이거? 응. 다리가 되게 좋아. 누나 이거. 아이고 왜 안 넘어가. 차. 어 알았어. 그때 너 너 떡 갈 때 그때 밀려가지고. 딸이 더 좋아? 두부어? 나오라고? 너 그때 떡 할 때 밀렸잖아. 어떤 거. 송편? 시장에서? 어. 주셨네. 고고. 어 그렇지. 나 아빠는 보냈고. 아라 너도 좀 빠리빨리 좀 해. 나는 빨리빨리 좀 해. 빨리 오잖아 떡. 다시 빨리 해본 거야. 떡 할 거 밀려. 아잘. 아니 다 알아. 그거 할 때 너 때문에 누나가 아주 고생했단 말이야. 여기 위에 올라가서 한 번 걸어보실래요? 예예. 한 번 밑으로 와보세요. 아빠가 하고 올게. 아빠 더 이상하면 따라와. 좋죠? 야! 좋죠? 누나 따라와봐. 아빠, 아빠 어떻게 점프해? 아빠가 어떻게 점프하냐고? 아빠 점프하냐고 볼래? 아빠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셔야 돼. 따라 올라오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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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머리 깨지면 안 되죠. 아빠 머리 깨질까 봐? 어. 가을이도 아빠 머리 깨질까 봐? 응. 아빠 머리 안 깨져. 아빠 머리 되게 딱딱해.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되게 경치가 좋을 것 같은데. 올라갈래. 올라갈래? 나도 올라갈래. 잠깐만. 발만 올려놓고. 발만 올려놓고. 짠. 짠. 다 되겠다. 으쌰. 사명이 섰어, 이게. 하나 둘 셋. 으쌰. 자. 하하.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하나 둘.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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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섰어, 이렇게 섰어. 아빠 할게. 이렇게 이렇게 서. 아빠 조심해. 어? 그래. 아빠 우쌰 깨져. 아빠 머리 깨지는 않으니까. 우쌰. 됐지? 자. 잘한다. 다야 걸까? 소울이가? 걸어갔어. 소울이도 걸고. 다한이도 걸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범아빠. 아빠 이거 봐. 오케이. 이렇게, 조용히 해. 붙이, 나오나. 가만있어. 멋있네. 뭐야, 황태 목걸이. 뭐야, 황태 목걸이. 장절봉, 장절봉. 그렇지. 잘한다. 아따와 함께 힘을 합쳐 황태 놀기 만녀. 아빠와 함께 힘을 합쳐 황태 놀기 만녀. 그 박스에 담아주면 안 될까? 어디요? 여기 내려서 저쪽 옆으로 가면 돼. 그래 그래. 눈이 언제 내린 거야? 아빠 저기! 그래 그래. 반했어. 반했어? 다하라 누나는 키가 커서 여기에 꽝 부딪치거든. 네가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가져와. 자, 가자. 우리 걸음으로 가야지. 자, 할 수 있다. 우리 다으리는 안 운다. 다으리가 우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지금? 억울해가지고 지금 소리치는 거야. 왜 미끄러우면 미끄럽다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사람을 놀래키냐? 다으리가 놀래서 그런 거야, 놀래서. 너 미안하다고 그래. 다하라 미안해. 난 원래 조금 미끄러운 애야.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럼 다으리랑 화해해. 다하라 미안해. 내가 화해하자. 알았어. 네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내가 다하리한테 얘기 좀 해볼게. 다하라, 너 좀 이해해 주자.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내 거울이다. 그치? 다하라. 자, 그것도 담아주세요. 누나한테. 얘네, 얘네. 얘네 황태들이 좀 춥다고 그래. 빨리 그릇에 담아줘야 돼. 응. 알았어. 엉아도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인데요. 기특하네요. 여기다. 잡아. 좋지? 내가 잡아주세요. 그렇지. 여기다. 여기다. 담아주세요. 옳자. 여기다. 황태야. 여기서 좀 쉬어. 여기 또 있다. 어. 너네 네 마리.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여기. 여기. 너네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저기서 여기까지 왔니. 진짜. 여기 또 있어. 너네 네 마리. 아. 떨어진 명패들 다시 주워 걸어 담으면은. 자차차. 노타급스디어 끝. 열심히 일한 최강 일꾼 소다 남매. 땀으로 일한 보람은 아이들도 느낄 수 있겠죠. 다리 불 째 거야? 응. 자 불 째보자. 두 손으로. 고구마 꿀래? 고구마 구워 먹을까? 아우 좋죠 고구마. 네. 고구마 구워 먹을까? 네. 여기 고구마가. 아마 여기 손. 고구마 구워줄게요. 할머니 좀 조심하세요. 네. 아유 고마워요. 더. 네. 이거 맛있게 구워줄게요. 네. 장작 불에 구운 고구마.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우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빠 이거 장갑 찌니까? 안 뜨거워 있잖아. 아 장갑 깨도 조금 뜨거워. 다 알아.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냐? 맛있어? 이 고구마는 장작으로 빼는 거 이상 더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먹는다 해봐. 또 어디게 해? 가리해 자꾸 먹어 봐. 꿀맛이야. 열심히 일하고 먹으니 더 꿀맛이겠죠? 이 맛은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 실컷 널어본 황태도 맛보는데요. 오늘 추운데 고생 많이 했죠 할머니가 오늘 이거 선물로 하나 줄게요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먹으면 맛있나요? 아 이거요? 여기 요리 과정이 다 있거든요 물에다가 한 30분 굵어가지고 갓진 양념을 다 해서 발라서 이렇게 후랩에다가 구워서 먹는 거거든요 야 이거 이거 이만큼 이장님 주셨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억아인 맛에 딱 많아본데요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67화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이 방송됩니다